평창 총장님께서 우리 시작하는 선포를 하는거에요. 우리 어떤 것을 위하여! 그러면 여기 위하여! 위하여! 그 다음에 위하여! 한번 해볼까요? 위하여! 모든 것을 위하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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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위하여! 다시한번! 위하여! 위! 위 상자야! 아래하! 하! 가운데다! 여! 그 다음에 그냥 다 마셔버리네요. 우리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 잔을 갖다 맡으면 전체 다 앞에 잔을 같이 외치면서 하겠습니다. 자 우리 전체 다 앞에 잔! 이 소리 같고는 안됩니다. 이 소리 같고는 안됩니다. 오늘밤에 대단한 우리 대한민국의 멋진 날이 되는건데요. 다시 앞에 잔! 총장님이 뭐라고 하셨죠? 자 뭐라고 하셨습니다. 자 2019년도로 하셔서 제가 본배사는 미사일을 오겠습니다. 뭐라고 하셨죠? 요새 미사일은 미를 위해! 사회를 위해! 미를 위해! 제가 미사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미사일! 발사!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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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다 마신거에요. 다 마신 다음에 머리에 묵은거에요.